원래 나였으면 아유, 아유, 이 바보야. 아유, 왜 이렇게 돌아 돌아 이렇게 왔냐. 뭐가. 사랑해. 그냥. 아무나 이렇게 왔냐. 야,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한마디면 끝나고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보다가 술 엄청 먹어서 이러면. 야, 뽀뽀해도 되냐? 저기 소미 씨. 미안한데. 그만해요. 대리로 그거 뭔가 좀. 대리로. 오늘 좋아요. 아, 이 시간이 좋네요. 아, 남친룩인가요? 어, 남친룩이야. 어, 진짜 남친룩이야. 어, 소미나. 왔어? 야, 야, 뭐 그렇게 혼자서 술 먹고 있어? 같이 먹지. 아, 몰라. 아이. 아, 왜? 아, 줘, 줘, 줘. 아, 내가 줄게. 왜, 왜. 왜, 왜. 왜 무슨 일인데 또? 잘 안 됐어, 걔랑? 이게 봐. 괜찮아, 편하게. 아이, 천천히. 아, 이게 아니라. 아니, 천천히 내가 줄게. 왜 안 하던 짓을 해. 왜 그래, 너. 왜 그래, 오늘 갑자기? 취해. 너무 빨리 취하지 말고. 취해. 너무 빨리 취하지 말고. 천천히 들어봐요, 뭐야. 천천히 들어봐요, 뭐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좀 취하고 싶은 적을 해. 아, 비눈소개 먹으면 안 되지. 여기 그 열대 과일 좀 주세요. 여기 그 열대 과일 좀 주세요. 여기 어디야. 여기 나이트 클럽이에요? 여기 나이트 클럽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방해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니, 말은 하지도 아니고. 여기가 어딘데? 열대 과일. 아, 여기가 어딘데? 열대 과일. 아, 여기가 어딘데? 열대 과일. 아, 여기가 어디데요? 열대 과일. 아니, 얘기해 봐. 아, 나. 아니, 왜 그래. 아, 난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 왜 그래, 갑자기. 네가 속상하니까 나도 속상해서 그래. 너 안 그랬잖아. 왜 오바해, 오늘따라. 아, 얘기해 봐. 아, 왜 그래. 어떻게 됐어? 왜 헤어진 건데? 아, 오빠가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겠대. 아, 나 소민 때문에 너무 웃겨. 소민이 몰입했어. 소민이 몰입했어. 소민이 몰입했어. 내가 말했잖아. 네 성격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없다니까. 야, 너랑 나랑 이렇게 잘 지내는데 말이 되냐. 야. 그게 아니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아, 나랑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뭐야, 저게. 나하고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나하고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나하고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오, 어떡해. 나쁘지 않다. 괜찮다, 괜찮다. 귀여워. 괜찮다,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물 먹어봐, 일단. 라면을 만들라고? 아니. 나는 나랑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아, 너 오늘 왜 그래? 아, 나. 물 여기 포기까지 흘리고 있어, 지금. 아니, 너 오늘 좀 이상해. 그래서 후회해? 전화할 거야, 그놈이한테? 아, 전화했는데 안 받아. 전화하지 마, 그럼 이제부터. 아, 어떻게 안 해. 보고 싶은데. 나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어. 그게 아니라 누가 보고 싶고 힘들고 그럴 땐 또 전화해. 아, 전화한 사람이 있는 수도 있어. 있을 건데. 왜 그래?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아,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너, 너한테 전화. 아, 시끄러워. 이제부터 내가 대답하니까. 뭐래,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왕영이는 척한다. 아, 왜 그래? 아, 좀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왕영이는 척하네. 전소민 좋아해. 전소민 좋아해. 전소민 좋아해. 너 내가 얘기했었지? 전소민 좋아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었어, 어렸을 때. 아, 아는데. 근데 나 너 계속 지켜봤거든, 20년 동안? 알아, 너 내 뒤에서 계속. 너는 수많은 남자 만났을 때 나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너만 기다렸다고. 야, 웃기지 마. 너 지효 만났잖아. 너 지효랑 3년 만났잖아. 언젠가. 지효랑 3년 만났잖아. 언젠가. 지효랑 3년 만났잖아. 뭐라고. 아니,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모모지야. 변함없이 뒤에서 기다리며. 나아가 못하면. הם 사랑해. 뭐라고? 내 마음은 그냥 노래고 전달이 된 것 같고. 나 오늘 웃을 기분 아니야. 영진아. 진짜 아니야. 웃을 기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떠냐고! 도라이야, 도라이야. 도라이거든. 저 또라이다, 제대로. 도라이다, 제대로. 지금 안 끊었으면 이거 못 견뎠어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강력 있는 모습이잖아! 나 같은 날 진짜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 노래했을 때 죽을 뻔했어! 그럼 이제 성시경 씨요! 너무 좋았어! 찐을 봐, 찐을 봐! 정석, 정석! 너무 웃기고 다 해가지고! 와, 진짜! 담백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담백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담백하게 하면 돼요! 웃길 필요 없어! 야, 아버지. 안녕, 왔어? 무슨 술이야?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왜? 무슨 일 있어? 오빠랑 헤어졌어. 나도 한 잔 먹을게 안 되겠다. 나 왜 먹어! 나 오늘 취할 거니까 나 집에 잘 데려다줘, 알았지? 일단 한 잔 먹고 생각할게. 소... 하하하하! 아, 이거 어떡해! 이걸 가져온다, 귀여워! 아, 이거는... 아, 웃었다. 웃었다! 아, 웃었어! 웃었어! 아, 웃었어! 야, 이거 오프닝 반복은 이건 이길 수가 없어! 개그룹 반복은 양해. 개그룹 반복이야. 선수입니다 선수. 야 이거는 이거는. 야 너 왜 그래. 나 진짜 너 때문에 웃는다.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진짜 너 때문에 웃는다. 너 때문에 웃는다. 너 말 들을까 그랬어. 너가 그때. 형 슬슬 시동 거려요. 시동 시동 거려요 이제.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어휴. 우리 신경이 노래 잘해. 좋다. 끝났다 이거. 노래 잘해. 하여튼 오늘 내가 노래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줄 테니까. 기분 풀고. 너 왜 안 말렸어 내가 만날 때.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오우 이 드라만데.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 키스해 키스해 키스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 키스해 키스해. 아니 형. 아니 왜. 왜 왜. 지금 프라이막스인데. 아니 재미있는데 왜 그래.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머리 패치. 머리 패치. 키스를 하래. 자 종료. 오케이. 괜찮았어 우리도. 시경이 형 오프닝 반복은. 아 이거 몇 개의 킬버가 있었어요. 일단 시경이 오빠는 진짜 친구 같았고요. 그러니까 진짜 웃은 거는 웅진 오빠였어요. 네 웃은 거. 아까 약간 슬플 뻔했어요. 그러다 웃었어요. 네. 끝나고 나니까 아쉽네. 쑥스러워서. 이제 막상하다지. 어 취한 연기 할걸. 그러니까 내가 더 먹었어.